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이어서 저희가 메터프리터를 연결을 하고 난 뒤에 앞쪽에서는 이제 정첩분석 중심으로 다뤘습니다. P-Studio를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일부 프로세스 익스플로어를 이용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공격하는 과정에서 좀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프로세스의 모니터 정보들을 확인을 하면서 시스 인터널에 있는 거 이것들을 확인하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스템 공격들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 시스템 추가적으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세스 모니터를 이용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것을 이제 더블클릭을 하시면은 프로세스 모니터 정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여기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들이 뜨기 때문에 이거는 후에 필터링이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분석하게요 근데 저희가 할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지속적으로 좀 뜨는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계속 하면서 저희가 앞쪽에서 공격을 할 때 어떤 이벤트들이 추가적으로 공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동작을 하고 난 뒤에 멈추면은 그나마 좀 이벤트들이 이제 발생을 안 합니다 저희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도 많이 발생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공격 우리가 칼리 리눅스 쪽에서 메터프리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거하고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육상 화면을 이런 식으로 띄워놓겠고 여러분들도 듀얼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벤트 발생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여기서 동작하고 있는 거 시스템에 동작하는 여러 이벤트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공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이 하나니까 좀 불편하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프로세스 정보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 같은 경우는 PS라고 하는 명령어나 DIR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정보들을 확인하는 거고 DIR은 폴더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확인을 하면 여기서는 이벤트가 발생을 할 겁니다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어떤 이벤트들이 한번 좀 발생을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연결이 되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명령을 입력할 때마다 명령을 입력을 할 때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요거는 이전에 저희가 수행했던 악성 코드들이 다시 시작하면서 동작을 한 것이고요 얘를 멈춰놓고 좀 볼게요 확인을 해볼게요 쟤를 멈추고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어 하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저희가 앞에 하고 실습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같이 했으면은 지금 시작할 때 이 시작 프로그램이 딱 저희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블스크립트가 이게 실행이 되고 있어요 얘를 죽일게요 얘를 죽이고요 우리가 볼 것은 현재 연결되어 있는 것은 security.ex 파일 그렇죠? security.ex 파일 얘를 중점적으로 이제 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금방 명령을 했던 것들을 찾으려면은 위쪽에서 옵션 쪽에 옵션이 툴이죠 툴 툴 쪽인가요? 필터죠 필터 제가 좀 헷갈렸네요 자 필터 쪽에 확인을 해보시면은 필터를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겁니다 이 프로세스 모니터에 대한 필터 기능들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필터에서 필터 한번 좀 크게 볼게요 자 필터에서 여러분들이 필터 있잖아요 이것들을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의 어... 패스 프로... 프로세스 네임이죠 예 프로세스 네임이 security.ex 파일이죠 security.ex 파일이 맞냐 아니면은 continue 저희가 포함되어 있냐 근데 security.ex 파일이라는 것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add 시키면은 이제 include가 돼가지고 이 security.ex 파일에 있는 것만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를 하시면은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현재 security.ex 파일만 이렇게 나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이죠? 그러면 이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지만은 네 많이 발생을 했지만 발생을 했지만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아까 명령어를 수행했던 그 부분 아마 그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 여기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4444 포트로 연결이 되면서 예 4444 포트가 연결이 되면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렇게 명령어를 내릴 때마다 수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볼까요? 예 보면은 프로세스 정보들을 확인한다 아니면 dir 명령어를 수행을 한다 라고 할 때마다 지금 현재 이벤트들이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자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벤트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4444 포트라고 하는 것들이 뜬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보면 security.ex 파일들이 실행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나와요 아마 악성 코드하고 관련된 예 고로한 형태들이 나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필터를 우선은 저희가 다시 또 필터에 들어가서 얘를 지우고요 얘를 지우고 아니면 제외를 시킬 겁니다 다시 또 제외를 시키고 이따 한번 다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은 클리어 있거든요 클리어가 어디냐면은 이게 회상도가 이래서 좀 불편합니다 클리어 있잖아요 이 클리어를 입력하시면은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요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것들만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쉘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쉘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뒤쪽에다가 같이 놓으면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쉘이라고 하는 것들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은 뒤에 갑자기 cmd.exe 라고 하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떠요 보십시오 cmd.exe 자 근데 cmd.exe 파일이란 것이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동작을 했는가 이제 확인해야겠죠 cmd 그 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윈도우즈의 시스템에 침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기 다운로드.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명령어를 수행할 수가 있죠 아마 여기 아까 jpg 파일이란 것이 여기에 들어간 파일이네요 여기에 들어간 파일이니까 그 이벤트들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우리가 di를 했을 때 그 명령어가 이 프로세스 모니터에 보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려면은 필터죠 필터에서 필터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프로세스 네임 그 다음에 cmd.exe 파일 그 다음에 add를 하시면은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apply를 하시면은 우리가 cmd.exe 파일이란 것이 어떤 이벤트부터 발생을 했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cmd.exe 파일이란 것이 스타트를 했어요 스타트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로드 이미지를 하겠죠 블록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OK 자 그런데 우리가 의심해야 할 부분들은 뭐냐면은 cmd.exe 파일이란 것이 크리에이트 파일 됐는데 접근이 돼가지고 저희가 크리에이트 파일이란 것이 생성된 것은 아니고 접근을 때마다 또 크리에이트 파일이란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벤트가요 그런데 이제 다운로드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 의심해야겠죠 왜그냐면은 우리가 요거 cmd.exe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cmd.exe 파일 이런데서 이제 동작을 해야 하는 건데 다운로드.exe 파일이란 곳에서 바로 동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좀 의심되어야겠죠 뭔가 의심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레지스트리와 관련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cmd.exe 파일이 동작을 하면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여러가지 dll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쭉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쭉 확인됩니다 그 다음에 cmd.exe 파일이란 것이 여기 보시면은 다운로드 쪽에서 계속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벤트들을 확인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드를 수행을 하면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dir 명령어로 수행했을 때 이런 이벤트가 뜹니다 모든 폴더들을 확인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별표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하고 단 뒤에 이런 이벤트들을 확인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침해사고 분석을 할 때도 이런 명령어는 이런 것들이 뜨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용 이 공격자가 실제적으로 여기 있다가 뭔가 다른 프로그램들을 업로드 하고 싶어요 업로드 하고 싶어 그랬을 때 그 파일들을 업로드 했을 때 또 이벤트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벤트가 그 이벤트들을 또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까요 ls 보면은 어떤 것들을 한번 여기 있다가 넣으냐면 cd 다운로드 없네요 파일이 별로 없어 파일이 없는데 이런 jpg 파일들을 한번 여기 있다가 업로드를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업로드를 할 때는 여기서 메타프리터에서 바로 이렇게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업로드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cd.ex 파일 쪽에서는 이벤트가 몇 개가 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런 것들이 이벤트가 지금 현재 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필터에서 필터에서 아까 저희가 했던 것들을 다시 인클로해드리고 확인을 해 보시면 이벤트가 여기 쪽은 안나 아 프로세스 가이드가 아니죠 자 요거를 그냥 중단을 할게요 중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 로그를 한번 좀 다시 지우고 다시 업로드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런 것들이 떠요 지금 현재 보면 명령어 서치 프로토컬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업로드 했던 것들이 이렇게 이벤트로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을 담당하는 프로토컬은 서치 프로토컬 호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는 원격에서 이런 것들을 업로드 할 때 담당하는 애가 바로 요런 프로세스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에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를 다시 한번 좀 삭제하고 할 때마다 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사용하니까 그래서 쉘 명령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넷 유저 그 다음에 해커라고 하는게 미리 제가 동작했기 때문에 해커원 해커 01 그 다음에 애드 요거는 뭐냐면은 사용자를 정보들을 저희가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클리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한번 좀 실행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시키시면은 서세스 나오죠 서스플리 그 다음에 넷 유저라고 명령을 하면은 저희가 만든 해커 01이라는 것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명령어도 분명히 어딘가는 이벤트가 있겠죠 이벤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떤 이벤트들을 좀 중요하게 좀 볼 수 보시면은 어 이렇게 UDP 샌드라고 하는 얘는 이런 이벤트들도 뜨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은 시스템의 그런 유저 레지스트리 키에 그 유저하고 정보하고 관련된 애들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부터요 이래서 없는데 자 요것을 좀 간단하게 그나마 좀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 도구 중에 보면은 이 프로세스 트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 툴즈에 보시면은 컨트롤 T 입니다 이 프로세스 모니터 같은 걸 우리가 다 나중에 저장하고 난 뒤에 분석하는 거 오히려 좋아요 좋은데 어 이렇게 실시간으로 한 것은 제가 강의 때문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트리 정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를 키면요 어 앞에서 프로세스 이스플로어 배웠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어 이렇게 트리 구조로 보여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화면상에 넷 1.2x 파일이라고 하는 애가 뜨잖아요 이거 넷 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우리가 수행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 관한 이벤트에요 거기에 관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트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가지고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정보들이 나옵니다 요게 되게 보기 편해요 요게 보기 편한데 어 우리가 이제까지 명령어 이렇게 그 모은 거죠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 모니터에서 요거는 모은 것을 트리 구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이씨라고 하는 거 지금 현재 보면은 security.ex 파일 안에 cmd라고 하는 명령어를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md.ex 파일 아래 net.exe라고 하는 애가 명령어를 수행을 했고요 네이씨라고 하는 명령어는 어떤 사용자 정보들을 확인한다거나 그룹 사용자들을 확인한다거나 뭔가 사용자료를 추가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명령어로 수행할 수 있는 cmd 명령어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명령어들이 어떤 것들을 수행을 했는가 예 다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요것들을 시간별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트리 구조로 확인을 한다면은 이 공격자가 여기에 시스템에 들어와서 어떤 명령어들을 수행하는가도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겠죠 대충보다는 잘 알겠죠 예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요 자 그래서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들이 어떤 것들이 동작을 하는가 예 실시간으로 프로세스 모니터로 동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메타 스플로이트라고 하는 도구에서 시스템 해킹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 시스템 해킹 과정에서 정첩 분석과 동첩 분석 관점으로 한번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